거기 점유권에서 26번 문제 여기 점유권은 추정량하고 자주하고 타주점유 구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소유권은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림관계 그 다음에 취득시효하고 공유관계 법률관계 그렇게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점유권은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긴 해요 어떻게 문제가 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아니면 두 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주점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꼭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도둑놈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도둑놈은 소유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주점유인데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어야 자주가 되고 소유권이 없으면 타주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가지려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미죠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추정을 하죠? 자주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고론의 전부가 불분명하거나 고론이 있으나 그 성질이 불분명할 때는 자주로 추정을 한다 따라서 추정을 받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론의 성질상 타주인 경우가 쭉 나오죠 타주인 경우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명의 수탁자예요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그 다음에 분묘기 집권자, 임첩권 다 알고 계신 거고 공유자 1인하고 나오면 자기 지분은 자주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공유 지분은 뭘로 가는 거예요? 타주 그 다음에 매도인의 점유 그러면 타주 종전소유자 그럼 뭘로 가요? 타주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어버리면 당연 복귀가 되어버리죠 그럼 매수자의 점유는 뭘로 가요? 타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이런 거 있죠 혹시 타인 물건임을 알고 그런단 말이야 타인 물건임을 알고 매수했다 이 매수인의 점유는 뭘로 가요? 그래도 자주가 되는데 처분, 고난, 없음을 알고 이렇게 나오면 뭘로 가야 돼요? 이건 타주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것 정도 하나 기억을 하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 매매를 했는데 이후 토지가 내 토지 쪽으로 예를 들면 상당히 초과됐다 이런 문제 나오면 뭐예요? 이건 타주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 토지가 그러면 이건 자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 일부 그러면 자주 이렇게 구별하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29번하고 30번 두 개를 묶으실래요? 29, 30을 두 개를 묶어놓고요 얘가 키워드가 점유자가 이런 거고 30번은 소유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점유자가 점자 그 다음에 소타 이런 말을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게 받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될 수는 없어요 그럼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대로 뭐라고요? 자주 반대로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점유자가 뭐가 된 거예요? 폐속 판결이 확정된 거죠 그럼 뭘로 가야 된다? 타주로 전환돼요 그래서 이걸 점자, 소타 이렇게 외우면 이게 뭐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죠 앞에 점유자가 그러면 자주 소유자가 그러면 타주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31번에 타주 점유자가 자주 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타주 위에다가 누굴 쓰냐면 임차인 써놓으면 되겠죠 임차인은 타주니까 그 다음에 자주는 뭘로 가면 될까요? 소유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임차인이 소유자로 바뀌는 것은 그 집을 사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새로운 권원이야 새로운 권원을 그냥 매매라고 해볼까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되는데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가 나와요 새로운 권원이 있으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가 있다 다만 상속은 된다 안 된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님이 임차를 살고 계셨거든요 임차인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겠죠 그러면 아들 내미는 임차권을 상속받는 거예요 소유권을 상속받는 거예요 임차권을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은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새로운 권원이 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원인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33번은 해년마다 들어가는 지문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그랬더니 소유의사를 뭐라고 불러요 이 소유의사 이걸 자주점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자주점유 추정된다 선의 추정 평온 공연 추정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추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는요 무과실은 추정한다 안한다 안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또 선의 점유자 자주점위로 추정을 받고 있는 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의는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악의로 자주는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타주로 바뀌어야 되는데 소가 제기될 때 뭘로 바뀐다? 악의 점유자로 그 다음에 판결 확정 시에 뭘로 바뀐다? 타주로 전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때에 제가 자, 타, 개, 판 이렇게 외우거나 서나, 주, 서 이렇게 외워라 그래서 자주와 타주는 객관적 구별이고 판결 확정 시에 뭘로 바뀐다? 타주로 전환되는 거고 선악은 주관적 구별이고 언제? 소, 제, 기, 시에 뭘로 바뀐다? 악의로 전환된다 그래서 자, 타, 개, 판, 선악, 주, 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잘 나옵니다 이거 이거 잘 나오고 이거 잘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 그랬었죠?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5번하고 36번은 문 끄셔야 됩니다 점유자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 주장되면 점유계속, 점유계속이 없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계속 추정이 된다 안 된다? 계속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건 점유자가 나는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걸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반대 당사자가 깨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36번의 점유계속 추정은 전후 양시점에 이걸 체크해 주세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승계가 입증이 됐다면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걸 시험을 냈어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해요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37번도 잘 나오죠 권리의 적법 추정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죠 그럼 점유 추정력은 누구만 인정하죠? 동산 부동산은 뭘 인정해요? 점유 추정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등기 추정력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 추정력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200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여기 33번, 34, 35, 36, 37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와요 점유권에서는 두 문제가 나가면 100% 나옵니다 얘는요 그런데 두 문제가 아니고 한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서 골라서 하나 정도 지문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38번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38번은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아기로 10년간 점유하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이렇게 매매를 했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 물건을 매수했는데 얘가 선이 몇 년이에요? 5년이다 그러면 을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전 점유를 뭐라고요?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면 기간은 15년이 되겠지만 하자가 승계가 돼요 악이 15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더라도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자가 승계된다는 말 보이죠? 이렇게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39번부터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 201조, 202조, 203조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적법한 권원이 있나요? 적법한 권원이 없나요? 없어야 돼요 적법한 권원이 있으면 여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점유자와 회복자 간에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간이다 그럼 여기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전세권을 적용해야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다 그럼 여기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적법한 권원이 없는 사람끼리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먼저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칙권이 있나요? 없나요? 선의는 과실수칙권이 있고 악의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반환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여기는 반환을 해주라 그렇죠? 다만 악의 점유자이더라도 소비를 해버렸거나 과실을 또는 자기의 실수 과실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면 얘는 보상을 해주라 안 해주라?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실수로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을 때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으므로 수치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다만 선의 점유자도 봉권에 대한 소에서 폐소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폐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악의로 전환된다고 했어요? 선, 악, 주, 소, 소 소, 제기부터는 뭘로 가는 거야?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소, 제기부터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소, 제기부터는 과실을 반환을 해주라 안 해주라? 해주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이 되면 이 질문이 나오겠죠 이때 수치하는 과실은 전혀 법정 상관없고요 이건 체크해 주세요 사용, 이익도 과실이다? 아니다 사용, 이익도 과실이다? 이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조심할 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죠? 그렇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어요 악의 점유자 그러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자가 다르죠? 과실로 보인가요? 과실로 실수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뭐 한다?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욕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악이라고 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43번 멸시를 훼손시 선자 보인가요? 이건 뭐죠? 이렇게 나눠서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자주 점유, 타주 점유 그러면 선자는 뭘로 가라? 현존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뭘로 가는 거예요? 전 손해를 물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자가 나왔죠? 그럼 선자는 뭘로 가야 돼?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 악의 점유자나 선타 보여요? 이 선타는 누구를 생각해라? 임차인 그럼 뭘로 가라? 손해 전부 밑에다가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했죠? 오신 그럼 뭘로 가라? 점 손해를 배상해라 전부를 배상해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선자, 선타라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임차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임차권이 나오면 선타, 선타니까 전손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인데 비용상환은 손이자, 악이자 상관없이 그렇죠? 피로업이, 유익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이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유치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적법 점유만 되거든요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독놈이 뭐라고 했어요? 자전금차 갖고 오면 그 자전금차 갖고 와서 빵구를 떼웠다면 빵구값은 받을 수는 있어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고 그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죠 46번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했습니다 과실 동그라미죠 과실을 수치했다 그러면 뭐는 안 된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뭐는 된다?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과실을 수치한 자는 일체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일체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틀린 질문이죠 왜? 필요비에 통상 필요비는 안 되지만 특별 필요비는 가능하거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일러를 수선하는 것은 보통 필요비죠 부품을 가는 거 그런데 보일러를 통째로 귀뚜라미로 바꿨어 그럼 이건 뭐예요? 특별 필요비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과실 수치권 예를 들면 100만 원 먹었는데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 그 귀뚜라미 보일러가 한 200만 원 간다 이거지 나는 가게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청구를 못하면 되려 점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유익비의 동그라미는 현존해야 되고요 누가 선택해요? 여기 회복자인데 이게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점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그 묵권대리에서는 누가 선택을 했죠? 묵권대리 상대방 선택 점유자, 회복자는 누가 선택을 해요? 회복자 선택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자 선택 나머지는 무조건 소유자 임대인이 소유자예요? 임창인이 소유자예요? 임대인 그럼 누가 선택을 해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누가 선택을 해요?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선택권을 나오면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묵권대리에서는 상대방의 점유자, 회복자는 회복자가 나머지는 소유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조건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 이렇게 한번 회복자, 점유자 문장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림관계고요 상림관계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상림관계거든요 상림관계는 이무규정이요? 강행규정이요? 이무규정이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상림관계는 최소인가요? 체대인가요? 이건 체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접, 토지, 상호관에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할 때 이건 공유죠 왜요? 여기 쌍방이 어떻게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니까 공유로 가는 거예요 공유 그런데 얘는 분할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담벼락 분할하면 난리 나겠죠? 논뚫어 반절 쪼갠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측량비용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하고 나중에 가면 매매계약을 할 때에 나온다고 그럼 매매계약에서는 뭘로 가요? 이건 계약 체결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는 균분이에요 균분으로 부담하고 여기서는 뭘로 간다? 면적 비율이 됩니다 혹시 그건 기억나죠? 여러분들 경계섬으로부터 경계섬으로부터 얼마를 띄워야 되죠? 0.5m를 띄워야 건축할 수 있어요 만약에 0.5m를 위반했다고 할까요? 위반하면 어떻게 돼? 철거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렸거나 또는 건물 착공 후에 1년이 경과됐죠 경과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철거가 돼 안 돼 철거가 안 되는 거고 무엇만 손에 배상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도 작년에 문제가 하나 통째로 나온 게 아니고 지문이 들어갔어요 지문이 한 지문이 그래서 통째로 나오질 않았는데 이 정도는 좀 읽고 가시라고 하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 대상이 되나요? 인접할 필요 있나요? 인접할 필요 없죠 여기는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시험에 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유상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보상의 의무가 있는 애입니다 현재 이용 상황만 고려해요 그 다음에 최소로 사용하지 제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인접해야 되나요? 인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미쳤는데? 인접해야 돼요 미쳤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인접해야 돼요 지역권이 인접을 안 해도 돼요 지역권은 인접을 안 해도 되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접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개 문 끄세요 1번, 2번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과다비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미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써 충분한 기능 동그라미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통로가 없는 경우 과다비용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미 통로가 있을 때는 절대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OX, X 뭐가 있어요?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개설할 수 있다고 편리하다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동그라미 장차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 상황만 고려하고 장내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은 참작해야 안 해요? 해, 해, 해 일치되는 통로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건축법을 참작하긴 해요 그런데 건축법은 4m 도로가 있잖아요 4m보다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일치되는 통로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고정은 아닙니다 지역권은 고정인데 얘는 고정이 아니에요 움직입니다 사용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조심할 건 이거 독점적 지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독점적, 배타적 배타적 지배를 한다 그러면 배타적, 독점적 지배하면 이거 반환 청구,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놔! 내놔! 이런 거 할 수 있다고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동그라미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분할되거나 양도가 됐을 때는 무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무상 통행권자는 누구예요? 직접 본할 자 동그라미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 되는 것이고요 누구는 안 된다 특정 승계인 또는 특별 승계인 상관없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체대가 할 수는 없고 얘는 보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도 그런 건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하루에 횟수 제한 사용 범위 땅 주인이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에도 열 번만 왔다 갔다 해 그럼 이만큼만 사용해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안 나왔는데 판례는 3년 전에 떨어진 판례예요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치득시효로 넘어올 건데 치득시효하고 공유는요 사례를 기억하세요 사례를 반드시 따라오죠? 이 정도는 따라와야 돼요 지금은 못 따라와도 그냥 지나치세요 알겠죠? 그게 안 보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모를 리는 없어요 모를 리는 없고 단지 감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지 무슨 내가 머릿속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감각을 깨치는 거야 어차피 내일 지나면 잊어먹을 건데 이틀 지나면 깜깜해요 3일 지나면 이젠 뿌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여러분들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당장에 여러분들 치득시효건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튕겨 나온 사람도 있지만 잘 안 튕겨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러죠? 그냥 뭐라고 그래? 이게 갑의 토지고요 이게 을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그렇죠? 소유 의사를 가지고 그다음에 평온하게 그다음에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20년간 이 친구가 뭐예요? 점유한 거죠 이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하니까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에 의해서 이끌림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휴대폰 들고 가지 말고 이거 책자라도 들고 와서 쪼그려 앉아서 쌀떼게 봐봐요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읽어보면 그 냄새 때문에도 경각심이 좀 들어온다고 이게 자체가 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모르는 거니까 한 문제 가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다니까 한 문제 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진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할 때까지 다 해봐야지 발악은 해봐야지 나는 어차피 떨어질 건데 내년을 준비할 거야 그건 미친 생각이에요 내년 가면 뭐 나아질 것 같아요? 똑같아 지금도 못하는데 내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재수를 하고 그렇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는 게요 점수가 애매한 점수 이상하게 떨어져도 50점으로 떨어져 기분 나쁘게 60점이 목표인데 이게 10점이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20점 맞으면 안 해 이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적성이 안 맞아?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안 맞아 나하고 적성이 그런데 50점이나 45점 맞으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 느낌에 그러다가 재수 가고 삼수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가지 칠 때요 정확히 빨리 쳐야 돼요 뭐 시간과 합격이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5년이면 합격하고 10년이면 합격하겠습니까? 아니 합격해야 하지 중개사는 절대평가니까 이게 그런데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중개사 준비할 때 5년 이상 넘어가면 하지 마라 5년 동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그건 가성비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6년 채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지 마 다른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5년 해가지고 아니 합격할까 안 할까? 되긴 돼 되는데 너무 오래 갔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만약에 상태평가로 바뀌어버리면 내년 3월 달에 나오잖아요 발표 확인했거든 용액 지금 들어갔으니까 상태평가로 바뀌는 순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가치가 올라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질 수 있죠 이제 1차는 절대평가 가지만 2차가 상대평가가 되어버리니까 유예기간은 3년 정도밖에 안 줄 거예요 뻔해요 이게 주택사가 3년 줬거든요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그러면 길게 안 주니까 그러면 그 안에 따지 못하면 젊은 애들을 딸 수밖에 없죠 우리 나이 먹으면 못 따라가요 진짜 못 따라간다고 이제 못 끄덩 그러잖아요 자 이제 봐봐 여기 집중해 집중해 자 이게 2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넘어갈 것 같아 중간에 힘들다 그러면 가세요 괜찮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가 딴 데 봐 다른 거 봐 다른 거 봐도 괜찮으니까 자 만약에 점유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시호가 그러면 시호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시호가 완성이 됐으면 바로 소유권을 지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등기 청구권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점유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가 20년이거든요 갑이라는 사람 소유자 의리 점유자고 그럼 시호가 완성됐을 때 소유자가 여기서 바뀌었냐 여기서 바뀌었냐가 가장 중요해요 사례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서 바뀌면 시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여기서 바뀌면 시호를 주장할 수 없는 거거든 그 논점만 잘 잡으면 돼요 그 논점만 자 먼저 시호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시호 기산점 있잖아요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라고 해서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뭐가 없으면 변동이 없는 거야 중간에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기산점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산점도 한 두 번 정도 시험에 낸 적은 있습니다 자 52번 가볼게요 가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사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 소유자 을이 점유자가 되고 20년이잖아요 시호 완성했죠 그렇죠? 이제 중간에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령이 나오면 자 1번 을은 점유 기간 중 그렇죠? 소유자의 변동이 없네 그럼 기산점이네 그렇죠? 그럼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취득쇼 기산점은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점유 개시시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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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그런데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이 시점에서 역산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2번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등기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를 개시할 때 소급 동그라미 소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이건 X가 되는 거고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2번하고 연결하면 돼요 3번하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기 전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기 전이면 소유자가 아닌 거죠 아직은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차피 등기 청구가 들어가면 갑은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럼 등기가 되죠? 그럼 어디를 가요? 소급하여 처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을에게 이런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을로부터 등기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았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을은 갑에게 시효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이 누구한테 판 거예요? 병한테 지금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병이란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시효를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상관없어요 시효를 주장하든 주장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병이란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제 뭐가 있냐 그럼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이 나을 수 없는 거야 을은 그냥 개털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효를 주장했는데 갑이 팔아먹은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뭐를? 불법행위로 손배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또 수용당할 수 있죠? 수용당하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채무불량을 바꾸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예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병이 악이이더라도 이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해 못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다만 그건 있죠 갑과 병 사이가 뭐가 된 거예요? 갑과 병 사이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 그 다음에 적극가다 이런 글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병의 등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효등기가 돼버려요 무효등기 그러면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직접은 안 되죠 시후 완성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통정이나 명의신탁이나 적극가다 이런 글자가 없다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있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것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취득쇼는 작년에 취득쇼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쇼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내용을 물어봤었거든요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이게 관건이긴 할 거예요 이것 정도가 그 다음에 53번은 공유인데 얘가 지금 빠지지 않고 5년 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례형으로 비율 퍼센트만 바뀌어요 7분의 4가 나올 수도 있고 5분의 3이 나올 수도 있지만 퍼센트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먼저 거기에 갑을 병 각각의 6분의 1, 6분의 1 6분의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지분 과반수권자예요 병 그럼 병은 반드시 연결을 해놓으세요 병이라는 걸 잊어먹지 말고요 병을 연결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여긴 6분의 4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1번 갑이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요 안 얻어요? 안 얻죠? 지분은 뭐예요? 각자 처분이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2번 갑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란 말 보인가요?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기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국유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가 근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분의 비율로 간다는 거고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여기 상속인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상속인이 있습니다 있음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상속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죠?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가져간다 그런 건 어디 있을 수가 없죠 상속인이 있는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6분의 1입니다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그 토지를 처분한 경우 처분 행위 처분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등기 그러면 등기나 처분 행위는 뭐예요? 갑의 6분의 1은 유효가 되는 거죠 자기 거 팔아먹은 거니까 그리고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처분 행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볼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은 지분 퍼센트와 상관없이 전부가 뭐예요? 전부 유효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섬장에서 매매를 물어보는지 처분 행위 등기를 물어보는지를 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꼭 좀 그 다음에 지분 과반수권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지분 과반수권자가 병입니다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특정 부분 말고 밑에다가 누구도 써놔요? 임대차도 지분 과반수권자가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유물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과반수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번의 병이 병의 지분이 얼마였죠? 병의 지분이? 6분의 4 그럼 과반수권자죠? 그럼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과반수 6분의 4인데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정에게 뭐 한 거죠? 임대차를 했어 이거 되죠? 그러면 갑과 을은 정을 상대로 도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관리 방법을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과반수권자가 그러면 을과 병도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정의란 사람에게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갑과 을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병, 지분 과반수권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무가 불법이다라는 글자 보인가요? 그럼 봐봐요 이런 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뭐라고 했어요? 병이 있다 도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하는 사람이 지금 불법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6분의 1이 야, 너 나가라 하고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과반수권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 소수 지분권자 6분의 1이 여기를 동의도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한테 이 을한테 야, 너는 왜 동의도 안 받고 그걸 사용하느냐 하고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 3자가 불법 점유할 때하고 공유자가 불법 점유할 때는 달라요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뭐는 된다? 방에 제거는 되고 지분 비율로 손배는 되죠 그런데 반환은 안 돼요 그래서 31회 때하고 32회 때 계속 문제가 들어가는 게 이 질문이에요 공유자끼리는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지분 비율로 사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부를 반환받아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여기는 무라는 사람은 공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권한이 없거든요 전부 반환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공유자가 아닌 사람은 단독으로 뭐라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불병은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상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 당연히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이나 예를 들면 부당이득이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차임 같은 거 이것은 지분 비율로 가야 돼요 지분 비율로 전부를 청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에서 지금 가장 메인은 얘가 가장 메인이에요 지금 가장 핫한 거였고 그다음에 분할을 한번 봐오시면 공유자 사이는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공유인데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아까 경계표 경계표라든지 담, 국어 그다음에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에 구분소유에서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분할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 신탁 이거 분할 안 되는데 얘가 답으로 나오죠 보통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 신탁은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책상이 붙어 있는 거 네 거, 내 거 특정 영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죠 협의가 되면 협의가 성립됐죠? 그럼 더 이상 뭐라고 했어요? 재판상 분할 청구는 허용돼야 안 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협의가 돼버리면 재판상 분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반드시 공유자 뭐라고 했어요? 전원 참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청구는 단독으로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공유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언제 언제죠? 공유해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분 처분이죠 지분 처분 이건 단독으로 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보존 행위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분할 청구가 있습니다 분할 청구도 단독으로 해요 분할 절차는 전원 참여가 있어야 되지만 분할 청구는 단독으로 합니다 합의는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보존 행위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회에서는 아니, 총유죠 이제 총유는 단독으로 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존 행위도 사원총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부터는 지상권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법정 지상권은 내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지상권 정도 낸 건데 보통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인가요? 요소가 아닌가요?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지료의 지급은 성립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상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 요건 좀 나오죠 현재 지상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되고요 기존 지상물이 뭐가 되더라도 멸실이 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부정성,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따로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분리처분이 되는 거죠 유일하게 분리처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58번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당사자 약정이 있을 때만 지료 청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등기를 하면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가 안 되면 당사자끼리는 지료를 줘야 되지만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일종의 대항 등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립 등기는 아니고 지료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상권의 최단기간이 몇 년이죠? 여러분들 최단기간이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은 30년, 15년, 5년이에요 지상권자가 소유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지해서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여기가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라는 거 보여요? 그럼 이미 건축을 새로 하는 게 아니죠 이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존 건물이 견고한 건물, 견고한 건물이다 그럼 견고한 건물은 뭐예요? 30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얘는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지상권을 15년으로 약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약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최단 존속기간 280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위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30년, 15년, 5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네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지상권에서 그럼 어떻게 가죠? 건물의 종류, 주구조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을 정한다고 했죠? 30년, 15년, 5년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하고 좀 다르게 그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봐요? 이건 기간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럼 기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해서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후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30년, 15년, 5년이 돼버리는데 다른 권리는 안 그래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그 소멸 통고에 의해서 6개월이 있으면 소멸이 된다 이거하고 이거 좀 다르죠 지금 뉘앙스가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그라미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고 존속기간 내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동의 안 받아요 물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에 약정에 위반함으로써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양도 금지 특약은 뭐라고 했어요? 양도 금지 특약은 유형가요? 무형가요? 무효다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필요비 청구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유익비는요? 있죠 그래서 이게 누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지상권이죠? 이게 누구하고요? 전세권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권이 있나요? 없나요? 유익비는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도 필요비 청구권은 없으나 뭐는 있다? 유익비는 있어요 그럼 만약에 현상유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유지 의무, 유지 유지는 누가 한다? 지상권자가 하거나 전세권자가 부담을 하는 거지 설정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보이죠? 구분지상권은 도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고가 도로나 터널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건물, 공작물은 되는데 수목을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나요? 두 번째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안 되죠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는 그 땅을 담보로 잡고 있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고가 도로가 올라가면 땅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원 동의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누구만요? 소유권자만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분소유권에서는 시험이에요 다른 건 잘 안 나와요 이 두 가지만 하나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에서 지료는 누가 결정을 하죠? 당사자 합의로 그런데 당사자 합의로 지료가 결정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해요? 법원이 그런데 법원이 지료를 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료를 정한 바가 없다는 거야 법원이 그러고 나서 지료가 연체돼서 2년간 2년간 지료가 연체됐으면 이걸 지상권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요 지료 결정 없이 2년간 지료를 재납했다 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어요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체크하는데 나머지는 법정지상권 쪽에 문제가 나오면 좀 양이 길어지긴 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라도 좀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66번부터는 여기 지역권이에요 그렇죠? 지역권은 지금 17개 정도까지 옆에 나와 있고 지금 여기 66번까지 지문하면 총 18개 정도 지문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아마 지역권은 충분히 맞추지 않을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권이 이게 그래서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두 개는요 문제를 반드시 자 거기 지역권 한번 봐봐요 지역권에 거주하는 사람 여기 지역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뭐라고 했어요?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권은 누구를 위한 거죠?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는 설정하지만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해요 사람의 편익은 인여권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7번에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를 하는 권리가 아니다 아니다 이 배타라는 게 독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역권은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공공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권은 이중으로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하나가 설정돼 버리면 다른 권리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거 배타적 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유상이 되거나 무상해도 상관없어요 유상, 무상 상관없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어서 연구무환이 가능해요 우리 규정은 이 지료 부분하고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아예 규정이 법으로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고 존속기간도 연구무환이 됩니다 그렇게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4번에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이 인정되고요 반환은 아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는 게 한해서 치여치득할 수 있다 여러분들 밑에 있긴 한데 지역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치득시효하고 불가분성이에요 이 두 개가 꼭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지역권을 치득시효할 때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되죠 그런데 이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는데 예전에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승역지 소유자가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거고 두 번째는 20년간이어야 되고 이게 표현되어야 되죠 그다음에 표현되고 계속되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역지에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는 뭐라고 했어요? 치득시효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번째는 보상의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치득시효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행지효권은 누가요? 요역지 소유자가 이렇게요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래야 치득시효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요역지를 승역지로 바뀌어 버린다고 몰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승역지 소유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7번에도 지역권을 치득시효 하면 이건 보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 보이죠? 보상을 해야 돼요 예전에 답은 7번을 더 잘 냈어요 그 이유가 분묘기지권이 있죠? 그 분묘기지권을 치득시효 하면 보상의 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판례가 바뀌면서 지금은 청구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비교가 됐었어요 지역권을 치득시효 하면 보상의 의무가 있고 분묘기지권을 치득시효 하면 보상의 의무가 없었다고 두 개가 비교가 되다 보니까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 분묘기지권은 청구가 들어가면 지류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요 그 다음에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치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득시효 안 되는 거고 9번하고 10번은 문궈 가지고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토지해야 되므로 이게 이제 일부를 위하여라는 글자 보이죠? 일부를 위하여 그러면 안 되죠 전부를 위하여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승역지는 반드시 1필지 1필이 없고 여기 토지 1부 1부라도 보이죠? 무방함으로 1부 위에다가 1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긴 1부를 위하여 여긴 1부 위에 예, 멘트가 좀 다르죠? 이거 꼭 좀 두 개를 구닥다리 문제로 나오긴 했어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접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인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12번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고 따라서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지문도 의외로 좀 잘 나오는 지문이죠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 있었고 그 다음에 13번에 지역권은 별도에 지역권 이전 등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에 없는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점유권하고 유치권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등기 이런 건 등기가 없죠 이런 건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역권 이전 등기도 등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권 이전 등기를 그 다음에 14번에 불가분성인데 이거 묶어서 하나 이렇게 묶어서 하나, 두 개 정도 지문이 들어가거든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니까 다른 공유자도 1을 취득한다 그래요 15번에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되더라도 분할이 되더라도 각각 토지 위에 그대로 뭐가 돼요? 존속이 됩니다 존속이 되는 거지 이게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인이 동그라미 소멸 중단이에요 그럼 소멸 중단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예요? 소멸이 중단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1인의 사유가 있어도 중단되는 거고 여기 취득 중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취득 중단은 안 좋은 거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공유자의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유리한 것은 1인 사유만 있으면 되고 불리한 것은 모든, 전원 사유가 있어야 돼요 소멸을 중단시키는 거니까 지역권을 소멸을 중단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1인인 거고 취득을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취득 중단은 전원이어야 되고 모든이어야 되고 그래서 불가분성도 꼭 지문이 들어가요 이 4개 중에 하나 정도나 2개가 들어가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역권은 꼭 맞으셔야 돼요 지문이 길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쉽게 나오니까 전세권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권도 맞추고 가야 되죠 자, 좀 쉴까요? 좀 쉬었다 오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